이거 할머니야? 와 이거 이쁘다 나 아니야 평생을 못 믿고 사는 여자 있어 할아버지, 첫사람 골수 일치하는 사람 나왔다며? 저는 정아연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정아연이 지금 살인사건 영유자로 수배 중이야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떡해요?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방이 없어졌어 뭘 좀 찾으려고 여보, 너무 낫습니다 호생안내, 한일이야 네? 사망 사망 아저씨, 왜 이 할머니는 이렇게 어려진 거요? 바라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남은 인생 또 기쁜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했던 기억 그건 죽어서도 잊지 못하고 얘기를 하겠죠 나 너 어디서 봤어 뭐? 나 왜 이거 음악이 안 나와요? 아직 사망이 지나나? 탄소 호흡기를 제거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 좀 만나주면 안 돼요? 나 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아이고 가까운 데는 좀 걸어 다녀라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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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